그거만 알아내면은 굳이 뭐 이거 비싼거 이거 살 필요없이 얘도 한 2천원 3천원 그정도니까 아 이거 그거 민족구입은 어떻게 사신던데요? AK 인터랙티브 AK 인터랙티브? 예예 거기 제품이니까 얘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다 팔리더라구요 AK 그레이티브 거기는 이제 문고 파는 데인가요? 이거 낱개로 팔려요 아 그래서 자기 개인 회사가 있었던거에요? 사이트가서 직구하셔도 되고 국내에서 뭐 네이버 앱이라던가 AK 샵 같은데 있으면 거기서 직접 보셔서 사셔도 되고 제고 있으면 원래 그 AK가 못파는 데인가요? 일단 파는 데 있으면 다 들어가시면 옷에는 어디더라구요 쇼핑몰 같은 데 웬만하면 다 입견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 입은 테이버 중에 하나만 줄 아세요 오늘 로봇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게 한정도 방란이가 돼서 이제 한정도 방란이가 돼서